안녕하세요 여기에는 용궁사 절입니다. 오늘 4월 초파리기도 하고요. 지금 용궁사 있는 데서 지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용궁사 안쪽편에는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곳은 수산과학 바로 뒷편입니다. 뒷편에서 지금 용궁사를 보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용궁사를 줌을 한번 땡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줌을 조금 땡기 봤습니다. 지금 용궁사 입니다. 조금 돌려 볼까요? 경치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저 위에서 탑돌 있는 데서 보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자리는 평일에도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엔터는 참 좋은 자리입니다. 수심도 꽤 나옵니다. 다시 용궁사로 보겠습니다. 줌을 조금 높겠습니다. 한 번 더 돌려 볼까요? 아 진짜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해동용궁사입니다. 해동용궁사입니다. 줌을 약간에 한 번 더 당기 보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보기 좋네요. 아 보기 좋네요. 아 딱 보기 좋네요. 춤불을 높겠습니다. 가도 소리좋고 촬영은 녹여서 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